출구.. 충격 수üst.. 악인 전신에 주장수이 킬 2번 유지 무심 어떡하지.. 2,267.토스 2,267.토스 오랜만에 여러분들 이렇게 조용하게 잔잔하게 입안 털고 밖에 마니까 좀 낯설긴 하네 나도 만약에 제가 평상시대 방송을 이렇게 좀 잔잔하게 한 8,9번 정도 하고 한 번을 갖다가 제가 평상시대 하는 것처럼 그죠? 그렇게 방송해버리면은 느낌이 완전 다르겠죠? 반대로 그죠? 평상시대 거의 반미친놈이다가 어? 반미친놈처럼 이제 하다가 입 털다가 이렇게 진지하게 하니까 좀 느낌이 이상한 것처럼 그죠? 흠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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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쯧 털면서 여러분들 채팅하고 소통하면서 다 할 수 있어 사실 여러분들 자 평상시에 여러분들 하는 어? 입 털면서 그 정도로 입 털면서 게임하는데 제가 어 그죠? 어 흠흠 못할 리가 없죠 그죠? 근데 오늘 그냥 어 잔잔하게 그냥 좀 집중하고 싶어서 어 이렇게 하는 거야 사실 어 사실 어 사실 그만히 입을 털면서 방송하는데 흠흠 자 여러분들하고 소통하면서 게임 못하겠습니까? 이거 솔직히 말해서 식은 죽떡 먹기지 사실은 그냥 근데 오늘은 그냥 좀 잔잔하게 하고 싶네 이 친구인데 느낌이 좀 이상하다 여러분들 그지않습니까? 막말로 나만 이상한 걸 느끼는 난 아무리 봐도 느낌 좀 이상하거든? 지금 게임 뭔가 느낌 제의 목숨을 라이브에 쁘 전진을 부린다 소통 아니 제의 목숨을 라이브에 흠흠 흐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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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가 좀 많이 싸 다거든 그지 제의 흐흡 흐흠 흐흐흐흠 흐흐흐흠 흐흐흠 너는 필요한가? 더 가수 제가 한 번씩 이렇게 그죠 매일 그러면 안되겠지만 자주 그러면 안되겠지만 한 번씩 이렇게 이렇게 입안 털고 이렇게 방송도 해야 여러분들 그죠 평상시 때 입을 갖다 털면서 하는게 엄청나게 많은 차이가 있구나 차이점이 있구나 여러분 또 아실거 아닙니까 그죠 옛날 방송할때마다 7만 8만 마디 하면서 입 존나 털면서 이렇게 하면 사실 그게 그냥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줄 알거든 음 그렇잖아 사람이 사람이라는게 심리가 그죠 양호가 다크는 아닌거 같은데 아무리 빠져나 움직임이 아무리만 다크는 아니야 다크일 수 없어 다크일 수 없다 그게 나의 결론이다 아 우왕 후 고 그런데 이 전쟁은 이 전쟁은 이 전쟁은 이 전쟁을 지켜내야 합니다. 히힛 이 양반 이거 지금 과몰입이죠? 에 이거 제대로 이제 게임에 중독된 증상이죠 과몰입이에요 이거 지금 게임인데 지금 전쟁이 아니거든? 말이 이게 스타크랩트 브루도 오지만 에 그죠? 지금 전쟁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친구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죽음 히힛 ㄷㄷ 핵불이 불쌍해져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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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